안녕, 난 오윤진이야. 앞으로 잘 지내보자. 오 기자님. 오윤진? 나 뭐 이렇게 두둑해? 놀래라. 너 같은 기레기들. 형 선생님, 근데요. 신종 마약이에요? 미안하다, 재경아. 20년이야. 그때 나는 용기도 없었어. 이해해. 난 경찰 생활하면서 너 같은 애도 수도 없이 봐왔거든. 어리석고 용기 없고 근데 욕심 많으네. 재경아. 근데 걔를 다 진짜 받아왔는데 넌 어때? 넌 여전히 그 잘난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서 신나게 잘 살던 거 아니었네? 왜? 늦었다는 거 알아. 하지만 명의자라도 해 볼 거야.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. 그것이 어디야! 네가 그런 준서 입장 조금만 헤아려줬어도. 으악! 좀 이상해서요. 친구가 도움이 되어야만 하나요?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잘 지내라고 하셨어야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. 니네들 보니까 가관이다. 친구 죽이는 게 쉽냐? 그렇지? 괜찮으시면 제가 한번 바꿔볼까요? ixe Sylvester